일단 할 수 있다! 그럼 너무 잘하는 거 같아 표정이 좀 신경 없으면 좋겠다 조금 아, 보니까 뭔가 더 부담스러워 아니, 카메라보다 업무 밑에서 더 떨려 굳어 보이는 느낌이 나니까 표정이 좀 신경 써서 오케이 다민아, 엄마가 직접 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부담 갖지 않고 파이팅! 파이팅! 유지야, 엄마도 처음인데 재밌게 즐기자 파이팅? 아직 애기들인데 아니, 그냥 디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왜 엄마도 울려 그래? 왜 다 울려 그래? 아니, 이건 슬픈 무대가 아닌데 왜 다 울려! 왜, 엄마! 잘해! 왜, 엄마, 엄마, 엄마! 태닝이 중에서 하는 소리야 나까지 잉크라네 캡틴 큐! 어! 큐! 어! 아! 너무 잘한다! I don't know what to do that year I don'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know I don't know what to do Don't know what to do to you 잘 알고 말하지만 그려본 이 기억은 blue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 제 딸 다민이의 점수는 당연히 100점입니다 저도 제 딸 유지의 점수는 100점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틴 틴 틴 틴